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탑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명석입니다 국내 증시의 알짜 중소형조를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은 신용평가 관련주, B2B 관련주 e-credible입니다 먼저 e-credible의 기업 계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redible은 기업 신용평가 및 신용정보 전문기업으로 주요 사업은 전체 매출의 91%를 차지하는 기업 신용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 신용정보 제공 그리고 결제형 B2B 등 B2B 중심의 매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 하나인 피치레이팅스의 손자회사격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e-credible은 코스닥 기타 서비스 업종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보시다시피 비교적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기타 서비스 업종 안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바이오 종목들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credible은 매출 구조라든지 영업이익단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큰 바이오 종목들에 비해 업종 안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코로나 국면을 겪으면서 e-credible의 주가 역시 흔들리기는 했지만 금세 제자리를 좀 찾았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업 특징을 살펴보면요 최근에 개정이 됐죠 데이터 3법 수혜주로 묶이면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통과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은 데이터 관련 업체들이 데이터를 비교적 더 수월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었는데요 비록 하위 법령이 좀 엄격해서 실효성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부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죠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그린 뉴딜에 조금 더 신경 쓰겠다 디지털 뉴딜에 신경 쓰겠다는 정부 방침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향후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확대하는 기반을 정부가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타종목, 타업종에 비해서 비교적 타격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 꼽힙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서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그런 횟수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기업 대출이 최근 들어서 크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온택트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배당 성향 역시 이 크레더블이 자랑하는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매년 높은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중장기를 목표로 안정적 투자처를 선호하시는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배당 수익률의 높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ROE가 굉장히 높은데 그에 비해서 PER이 좀 낮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분석을 통해서 이 크레더블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점은요 기업 신용조회 사업의 특성상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서 높은 배당 성향을 이어오고 있고 그리고 투자라든가 운전자본 소요가 좀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강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점은 앞서 보셨던 나이스 평가 정보라든지 사람인 HR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시장에서는 비교적 인지도가 좀 낮기 때문에 거래량이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점 그 부분이 약점으로 꼽힐 수가 있겠고요 투자 기회 요소를 살펴보시면 낮은 변동비 비율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수익성 상승 동시에 배당금 상승 가능성까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서 이 크레더블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회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협은요 코로나19 앞서 말씀드렸죠 코로나19의 영향력을 비교적 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하지만 여전히 그 부분은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는 데에 따른 수요 감소 가능성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잠재적 리스크로 안고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살펴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재무구조 역시 앞서 수업 분석에서 스트렝스 그러니까 강점에서 제가 언급을 드린 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을 하는 가운데 부채 관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현금 흐름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그런 위기들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이런 위험도 높은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 이런 안정적인 재무구조는 이크레더블에게 추가적인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리서치 센터는요 신용정보 평가 업체 이크레더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는 업체는 아니었지만 최근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택트 수혜주 안에도 좀 들어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강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앞으로는 이제 안정적인 실적 또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배당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시장의 관심을 조금 더 얻게 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임포스닥 데일리 홈페이지의 리서치 센터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임포스닥 미디어 기업을 공유한 임포스닥 데일리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임포스닥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